안녕하세요. 저는 엄마랑 오늘 이렇게 산책을 나왔습니다. 이곳은 중랑천이 흐르는 곳인데요. 이쪽에는 다리들이 참 많죠. 바로 여기 있는 다리가 무슨 다리일까요? 저희 엄마에게 물어보겠습니다. 엄마, 이 다리가 무슨 다리예요? 녹천교. 어? 녹천교. 아, 녹천교. 이 녹천교에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중랑천을 바라보는데 물고기들이 굉장히 많아요. 너무 자유롭게 아주 놀고 있습니다. 저기 보시면 운동기구도 많고요. 산책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. 엄마, 지금 저 앞으로 우리가 저기 골프 연습장 있잖아요. 그쪽으로 걸러 갈 건데 그쪽으로 쭉 가면 또 무슨 다리 하나 있죠? 이름이 뭐예요? 상계천. 상계천. 상계교. 아, 상계교. 그렇구나. 우리 뒤쪽으로는 이화교가 있어요. 그쵸? 와, 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꾸며져 있습니다. 하늘 좀 보세요. 예뻐요. 자, 그러면 엄마랑 산책하겠습니다. 햇빛이 너무 쨍쨍. 지금 저녁 6시 40분인데 근데도 아직도 해가 길게 있네요. 저 밑으로 내려가서 한 2시간 정도 걸을 거지, 엄마? 우리 집이 있는 데까지 걸어가면? 2시간 반은 걸릴까? 2시간이면 될 것 같아요. 2시간이면 될 것 같아요? 알겠습니다. 우린 그럼 엄마랑 저랑 2시간 정도 산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네, 편안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휴일 저녁 보내세요. 안녕.